1. 노년기의 일반적 특성은 1. 사고의 융통성이 증대된다. 2.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대된다. 3. 삶에 대한 회구적 경향이 나타난다. 4. 역할 상실로 자기 정체성이 강화된다. 5. 내양성의 감소로 매사에 신중해진다. 정답은 3. 삶에 대한 회구적 경향이 나타난다. 2. 노인부양 문제의 해결 방안은 1. 세대 간의 소통을 줄인다. 2. 사회와 가족이 협력하여 부양한다. 3. 획일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시설 중심의 돌봄 서비스로 개편한다. 5. 부양 책임은 전적으로 장남이 감당한다. 정답은 2. 사회와 가족이 협력하여 부양한다. 3. 다음 중 노인장기 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1. 매출혈로 병원에 입원한 55세 여성 2. 결핵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성 3.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0세 남성 4. 고혈압이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65세 여성 5. 뇌경색에서 회복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한 70세 남성 정답은 3.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0세 남성 4. 노인장기 요양서비스 전달체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는 1. 장기 요양등급 판정 2. 장기 요양서비스 제공 3. 장기 요양서비스 비용 청구 4. 장기 요양서비스 신청 및 계약 5. 장기 요양서비스 사업자 설립 신고 정답은 1. 장기 요양등급 판정 5.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 요양등급의 대상자에게 노인체조, 게이트볼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은 1. 노인외료서비스 2. 노인건강관리사업 3. 독거노인보호사업 4. 노인돌봄종합서비스 5. 만성질환자 사례관리사업 정답은 2. 노인건강관리사업 6. 요양보호서비스 제공원칙으로 오른 것은 1. 대상자에게 욕천드레싱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대상자의 사생활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3. 대상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4. 계획된 서비스 외의 임의로 서비스를 추가한다 5.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의 습관을 확인한다 정답은 5.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의 습관을 확인한다 7.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서비스 제공원칙은 1.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응급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다 3. 대상자의 잔존능력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상태 변화가 있어도 계획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5. 대상자의 생활방식을 요양보호사의 기준에 맞춘다 정답은 3. 대상자의 잔존능력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8. 다음에 시설 대상자가 보장받아야 할 기본 권리는 우리 애들이 잘 안 오니까 그런지 똑같이 음식을 흘려도 나한테만 유난히 더 화를 내 나를 괄시하는 거지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충분히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4.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관한 권리 5. 차별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정답은 5. 차별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9. 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하고 심신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은 1. 노인복지관 2. 주간보호센터 3. 노인보호전문기관 4. 정신건강복지센터 5. 학대피해노인전용심터 정답은 5. 학대피해노인전용심터 10. 다음 중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역할로 오른 것은 1. 장기요양인정신청 2. 장기요양급여비용지급 3. 장기요양재정정책수립 4. 장기요양요원권리침해상담 5.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계획수립 정답은 4. 장기요양요원권리침해상담 11. 다음 중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는 1. 야한 농담을 자주한다 2. 성경험 유무를 묻는다 3. 통화할 때 음란한 내용의 말을 한다 4.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한다 5. 신체의 일부를 밀착하거나 잡아당긴다 정답은 4.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한다 10. 요양보호사가 자신을 법적으로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은 1. 대상자가 학대받는 상황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2.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른다 3. 장기요양 1등급 대상자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한다 4. 서비스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경험에 따라 제공한다 5. 서비스 제공 기록지에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제공한 내용을 기록한다 정답은 2.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른다 13.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가족 나들이를 이유로 서비스 시간 변경을 요청할 때 대처 방법은 1.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부탁한다 2. 정해진 시간은 조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 3.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시간을 조정한다 4. 요양보호사가 원하는 시간대에 방문을 한다 5. 부재 중에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정답은 3.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시간을 조정한다 14.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으로 오른 것은 1. 추가 서비스에 대해서는 물질적 보상을 요구한다 2. 동료 요양보호사와 상의하여 대상자를 서로 교체한다 3. 업무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4. 장기 요양 등급을 높게 받는 방법을 가족에게 알려준다 5. 본인 부담금 면제를 요청받으면 관리 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한다 정답은 3. 업무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15. 기저귀 사용량이 많다며 줄여달라고 요청하는 보호자에 대한 대처 방법은 1. 시설장과 상의해보겠다며 회피한다 2. 오염이 덜한 기저귀는 재사용하겠다고 한다 3. 사용량을 얼마나 줄이기를 원하는지 되묻는다 4. 기저귀를 자주 갈지 않으면 대상자에게 해롭다고 한다 5. 보호자의 요청대로 기저귀 사용량을 줄이겠다고 한다 정답은 4. 기저귀를 자주 갈지 않으면 대상자에게 해롭다고 한다 16. 대상자의 체위를 변경하다가 손목을 삐어 통증이 있을 때 초기 관리 방법은 1. 손목을 가볍게 털어준다 2. 통증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한다 3. 손목 부위에 압박봉대를 적용한다 4. 손상 직후 손목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5. 손목 부위를 굽혔다 폈다 하는 운동을 한다 정답은 3. 손목 부위에 압박봉대를 적용한다 17. 요양보호사가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1.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복용한다 2. 분비물을 만진 후 휴지로 손을 닦는다 3. 감염 증상이 나타나면 예방접종을 한다 4. 서비스를 제공할 때마다 멸균장갑을 착용한다 5. 임신한 경우 수도 증상이 있는 대상자와 접촉을 피한다 정답은 5. 임신한 경우 수도 증상이 있는 대상자와 접촉을 피한다 18. 만성기관지염 대상자의 가래배출을 돕는 방법은 1. 해열제를 투여한다 2. 심호흡을 하게 한다 3.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4. 실내 공기를 서늘하게 유지한다 5. 똑바로 누워 안정을 취하게 한다 정답은 2. 심호흡을 하게 한다 19.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질병은 관절 연골의 마모와 관절 조직의 퇴와 계단을 오르내릴 때 심한 무릎 통증 1. 골수염 2. 골다공증 3. 고련화증 4. 고관절 골절 5. 퇴행성 관절염 정답은 5. 퇴행성 관절염 20. 보갑성 요실금을 관리하는 방법은 1. 체중을 조절한다 2. 매시간 화장실을 간다 3. 꽉 조이는 옷을 입는다 4. 규칙적으로 줄넘기를 한다 5. 섬유소가 적은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 체중을 조절한다 21. 보갑성 요실금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비만 관리를 한다 2. 웃음요법을 권장한다 3. 매일 줄넘기를 시킨다 4.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5. 식이섬유소가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정답은 1. 비만 관리를 한다 22. 수정체가 혼탁해져 빛이 들어가지 못하고 사물이 뿌옇게 보이게 되는 질환은 1. 결막염 2. 농내장 3. 백내장 4. 막막염 5. 안구건조증 정답은 3. 백내장 23. 뇌졸중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도파민의 부족으로 발생한다 2. 좌뇌가 손상되면 좌측마비가 발생한다 3. 측두엽이 손상되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린다 4. 안정시 떨린 무표정한 얼굴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5.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한다 24. 당뇨병 대상자의 발관리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2. 꼬끼는 신발을 신는다 3. 양말을 벗고 맨발로 다닌다 4. 발을 씻은 후에 물기는 남겨둔다 5. 발에 열패들을 대어주어 보은한다 정답은 1.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25. 노인에게 영양문제가 발생하는 요인으로 오른 것은 1. 칼슘 흡수력 증가 2. 소화액 분비 증가 3. 삼키는 능력 증가 4. 구강건조증 감소 5. 갈증에 대한 반응 저하 정답은 5. 갈증에 대한 반응 저하 26. 노인이 운동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오른 것은 1.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2. 자극에 대한 반응이 빠르다 3. 관절의 가동 범위가 증가한다 4. 폐조직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5. 심장근육의 수축력이 강해진다 정답은 1.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27. 철분제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녹차에 타서 복용하게 한다 2.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하게 한다 3. 어지럼증이 있을 때마다 복용하게 한다 4. 코팅된 약을 삼키기 힘들 때는 쪼개서 복용하게 한다 5. 복용을 잊은 경우 2회 용량을 한꺼번에 복용하게 한다 정답은 2.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하게 한다 28. 숙면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오후에 카페인 음료를 준다 2. 잠이 올 때까지 텔레비전을 보게 한다 3. 밤잠이 부족한 경우 낮잠을 자게 한다 4.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게 한다 5. 잠자기 직전에 과격한 운동을 하게 한다 정답은 4.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게 한다 29. 금연 후 나타나는 변화로 오른 것은 1. 성기능이 감소한다 2. 기대수명이 감소한다 3. 손상된 폐기능이 악화된다 4. 심장병 발생 위험이 감소한다 5. 혈중산소량이 정상보다 감소한다 정답은 4. 심장병 발생 위험이 감소한다 30. 노인이 10년마다 추가로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은 1. 결핵 2. 홍역 3. 폐렴구균 4. 디프테리아 5. 인플루엔자 정답은 4. 디프테리아 31. 폭염에 노출되었을 때의 안전수칙으로 오른 것은 1. 야외 활동을 격려한다 2. 따뜻한 물로 통목욕을 시킨다 3.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시게 한다 4. 구강으로 섭취하는 음식물의 양을 늘린다 5. 두꺼운 담요를 덮어 체온 손실을 예방한다 정답은 3.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시게 한다 32. 상황이 급하거나 사안이 가벼울 때 활용할 수 있는 업무보고 형식은 1. 구두보고 2. 서면보고 3. 주간보고 4. 원래 회의보고 5. 정기업무보고 정답은 1. 구두보고 33. 요양보호사가 업무 내용을 기록하는 목적은 1.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 2. 업무에 대한 책임 회피 3. 대상자의 개인정보 공유 4. 보호자와의 밀착관계 형성 5. 기관중심의 서비스 계획 수립 정답은 1.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 34. 인종이 가까운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는 1. 호흡이 규칙적이다 2. 소변량이 감소한다 3. 사지가 따뜻해진다 4. 근긴장도가 증가한다 5. 잠자는 시간이 줄어든다 정답은 2. 소변량이 감소한다 35. 임종을 앞둔 대상자가 다음과 같이 말할 때의 임종 적응 단계는 대상자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렇지만 우리 아이가 결혼할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1. 부정 2. 분노 3. 타협 4. 우울 5. 수용 정답은 3. 타협 36.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휴대전화로 가요 영상을 보여준다 2. 음식을 부드럽게 조리하여 제공한다 3. 소금을 이용해 스스로 간을 맞추게 한다 4. 가벼운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게 한다 5. 처방된 비타민은 음식에 섞어서 먹게 한다 정답은 2. 음식을 부드럽게 조리하여 제공한다 37.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눕힌다 2. 왼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받쳐준다 3. 입안 오른쪽으로 음식을 넣어준다 4. 국을 한 숟가락 먹인 후 밥을 준다 5. 식후에 찌꺼기가 남기 쉬운 입안 왼쪽을 확인한다 정답은 4. 국을 한 숟가락 먹인 후 밥을 준다 38. 많은 알약을 한꺼번에 복용해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물에 녹여 마시게 한다 2. 한꺼번에 갈아서 먹게 한다 3. 고개를 뒤로 젖혀 한 알씩 먹게 한다 4. 알약의 개수를 나누어 두세 차례 먹게 한다 5. 숟가락에 담아 입안 깊숙이 넣어 삼키게 한다 정답은 4. 알약의 개수를 나누어 두세 차례 먹게 한다 39. 양쪽 귀에 통증이 있는 대상자에게 귀약을 점적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투여한다 2. 약을 냉장고에서 꺼내 바로 투여한다 3. 귀를 후화방으로 잡아당긴 후 투여한다 4. 귀약 투여 후 솜을 이관 내에 꼭 끼워 눌러준다 5. 한쪽 귀에 약을 넣고 5분간 같은 자세로 있게 한다 5. 한쪽 귀에 약을 넣고 5분간 같은 자세로 있게 한다 4. 수액을 맞고 있는 대상자의 주사 부위가 부어오를 때 대처 방법은 1. 주사 바늘을 제거한다 2. 수액 조절기를 잠근다 3. 주입 속도를 조절하여 빨리 들어가게 한다 4. 주사 맞는 팔을 심장보다 낮게 내려준다 5. 부어오른 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눌러준다 정답은 2. 수액 조절기를 잠근다 41. 편마비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은 1. 배설할 때 주변을 조용하게 한다 2. 변기는 물로 끓인 후 침상 옆에 준비한다 3. 소변을 참지 못하고 실금하면 기저귀를 채운다 4. 허리 아래 부분을 무릎 덮개로 덮은 후 바지를 내린다 5. 건강한 쪽으로 돌려 눕혀 힘주기 쉬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정답은 4. 허리 아래 부분을 무릎 덮개로 덮은 후 바지를 내린다 42. 휠체어로 이동하여 화장실을 사용하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대상자의 오른쪽에 휠체어를 놓고 옮긴다 2. 휠체어 의자 끝에 걸터앉게 하여 이동한다 3. 휠체어 잠금장치를 풀고 발받침대를 접은 후 변기로 옮긴다 4. 대상자의 겨드랑이를 감싸 일으킨 후 몸을 회전시켜 변기에 앉힌다 5. 배설이 끝날 때까지 화장실 문을 열어두고 다른 육물을 본다 정답은 4. 대상자의 겨드랑이를 감싸 일으킨 후 몸을 회전시켜 변기에 앉힌다 43. 이동변기를 사용하는 대상자의 변이를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은 1.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 고단백 식이를 제공한다 3. 차가운 변기를 대어준다 4. 조용한 음악을 틀어준다 5. 미지근 안무를 항문에 끼얹는다 정답은 5. 미지근 안무를 항문에 끼얹는다 44.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수면 중에는 연결관을 잠가둔다 2. 소변 주머니는 매 식사 전에 비워준다 3.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다고 알려준다 4. 소변 주머니는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둔다 5. 유치 도뇨관이 고정되어 있는지 수시로 당겨본다 정답은 3.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다고 알려준다 45.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의 욕창을 예방하는 방법은 1. 둥부를 수시로 알코올 소독한다 2. 기저귀는 정해진 시간에 교환한다 3. 피부가 붉어진 경우 더욱 물주머니를 대어준다 4. 기저귀가 뭉치지 않도록 잘 펴서 둥부를 감싸준다 5. 엉덩이에 발적이 있으면 도넛 모양의 베개를 대어준다 정답은 4. 기저귀가 뭉치지 않도록 잘 펴서 둥부를 감싸준다 46. 잠을 자기 전에 대상자의 의치를 빼주는 이유는 1. 침분비 촉진 2. 잇몸 압박 예방 3. 의치 변형 방지 4. 의치 유연성 유지 5. 턱뼈의 골밀도 유지 정답은 2. 잇몸 압박 예방 47. 침대에서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베개를 치우고 침대 모서리에 머리가 오도록 한다 2. 방수포를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깐다 3. 수건을 어깨에서 다리까지 덮는다 4. 머리 밑에 패드를 깔고 패드 끝은 매트리스 밑으로 접어넣는다 5. 패드가 없으면 이불을 말아서 사용한다 정답은 1. 베개를 치우고 침대 모서리에 머리가 오도록 한다 48. 발의 청결을 돕는 방법은 1. 발톱은 둥글게 자른다 2. 발가락 사이는 소독액으로 씻긴다 3. 무좀을 예방하기 위해 모직 양말을 신긴다 4. 각질을 제거하기 위해 따뜻한 물로 씻긴다 5. 딱딱하고 두꺼워진 발톱은 식초물에 담갔다가 자른다 정답은 4. 각질을 제거하기 위해 따뜻한 물로 씻긴다 49. 치매 대상자가 열이 나는데도 목욕을 시켜달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시원한 물로 목욕시킨다 2. 해열제를 먹인 후 목욕시킨다 3. 목욕 대신 물놀이를 하게 한다 4.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준다 5. 고열의 위험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정답은 4.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준다 50. 편마비 대상자의 하의를 갈아입힐 때 벗기는 순서로 오른 것은 가 두 팔과 두 발을 바닥에 지지하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게 한다 나 마비된 쪽을 벗긴다 다 건강한 쪽을 벗긴다 라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운다 정답은 51.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체위변경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도넛 베개로 청골부위를 지지한다 2. 욕창이 있으면 체위변경 횟수를 늘린다 3. 딱딱하고 표면이 거친 쿠션을 받쳐준다 4. 대상자의 옷을 잡아당겨 체위를 변경한다 5. 의자에서는 2시간마다 체위를 바꿔준다 정답은 2. 욕창이 있으면 체위변경 횟수를 늘린다 52. 사지마비 대상자를 침상에서 일으켜 앉을 때 지지해야 하는 신체 부위는 정답은 1 53.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이동시키는 순서는 가. 휠체어를 자동차와 비스듬하게 되도록 놓는다 나. 대상자의 엉덩이를 휠체어 안쪽으로 이동시켜 두 발이 지면에 닿게 내려놓는다 다.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쪽 무릎을 지지하면서 일으켜 자동차 시트에 앉힌다 라. 휠체어의 잠금장치를 고정한다 마. 대상자의 엉덩이를 좌우로 이동시켜 자동차 시트에 깊숙이 앉게 한다 1. 가. 나. 다. 라. 마. 2. 가. 나. 라. 다. 마. 3. 가. 다. 나. 라. 마. 4. 가. 라. 나. 다. 마. 5. 가. 라. 다. 나. 마. 정답은 4. 가. 라. 나. 다. 마 54. 다음 그림에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지팡이 보행을 도울 때 지팡이 끝을 놓는 위치로 오른 것은 1. 가. 2. 나. 3. 다. 4. 라. 5. 마. 정답은 1. 가. 55.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짚고 버스에 승차할 때 순서로 오른 것은 정답은 정답은 2.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56. 다음 그림과 같은 자세 변환용 쿠션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1. 커버는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2. 변색과 탈색이 되지 않아야 한다 3. 충전재는 커버 밖으로 나와 있어야 한다 4. 마찰이 적은 소재로 잘 미끄러져야 한다 5. 지퍼는 사용하기 쉽게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 정답은 2. 변색과 탈색이 되지 않아야 한다 57. 가래가 묻은 물품을 처리할 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1. 물품을 처리한 후 고체 비누로 손을 닦는다 2. 사용한 장갑은 밀려두었다가 다시 사용한다 3. 흡인병에 분비물이 가득 차면 버리고 세척한다 4. 가래가 묻은 의류는 일반 의류와 분리하여 세탁한다 5. 가래를 흡인한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 씻은 후 사용한다 정답은 4. 가래가 묻은 의류는 일반 의류와 분리하여 세탁한다 58.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대피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마른 수건으로 입을 감싼다 2.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대피한다 3. 화재 장소의 반대 방향 비상구로 이동한다 4. 화재가 발생한 장소에 방화문을 열어놓는다 5. 허리를 펴고 양손으로 벽을 짚으며 이동한다 정답은 3. 화재 장소의 반대 방향 비상구로 이동한다 59. 시설에서 전기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수칙을 지킨 경우는 1. 플러그를 뽑을 때 전선을 잡고 뽑는다 2. 전원이 켜진 전기기구를 물로 세척한다 3. 의료기기는 접지용 3핀 플러그를 사용한다 4. 전선이 벗겨진 경우 청테이프를 붙여 사용한다 5. 하나의 콘센트에 전기코드 여러 개를 이어서 사용한다 정답은 3. 의료기기는 접지용 3핀 플러그를 사용한다 60. 당뇨병 대상자의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혈당지수가 낮은 식품은 1. 미역 2. 감자 3. 수박 4. 식빵 5. 흰밥 정답은 1. 미역 61. 다음과 같은 표시기호가 있는 의복의 다림질 방법은 1. 80에서 120도씨로 다림질한다 2. 80에서 120도씨에 물을 분무한 후 다림질한다 3. 80에서 120도씨로 다림질한 후 펴서 보관한다 4. 80에서 120도씨로 다림질한 후 완전히 말린다 5. 원단 위에 천을 덮고 80에서 120도씨로 다림질한다 정답은 5. 원단 위에 천을 덮고 80에서 120도씨로 다림질한다 62. 제가 대상자와 외출할 때 동행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함께 걸을 때 보폭을 넓게 하여 이동한다 2. 계단 끝까지 빠르게 이동한 후 쉬게 한다 3. 외출이 만족스러웠는지 가족에게 확인한다 4. 차량 이용 시 요양보호사가 먼저 탑승한다 5.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외출계획을 조정한다 정답은 5.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외출계획을 조정한다 63. 치매 대상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복용약은 식탁 위에 놓아둔다 2. 욕실 세제는 세면대 위에 둔다 3. 달리는 차 안에 있을 때는 문을 잠근다 4. 과일 모양의 자석을 냉장고에 부착한다 5. 온수 수도꼭지는 투명 테이프로 표시한다 정답은 3. 달리는 차 안에 있을 때는 문을 잠근다 64. 3년 전에 딸이 사망한 치매 대상자가 내 딸이 왜 이렇게 안 오지? 라고 반복해 물으며 밖으로 나가려 할 때 대처 방법은 1. 딸을 기다리는 이유를 물어본다 2. 딸이 3년 전에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3. 좋아하는 트로트 프로그램을 함께 보자고 한다 4. 조용해질 때까지 하던 일을 하며 모르는 척한다 5. 딸이 어제 다녀갔으니 기다리지 말라고 설득한다 정답은 5. 좋아하는 트로트 프로그램을 함께 보자고 한다 65. 치매 대상자가 이 감자 너무 맛있어? 라며 세숫 비누를 먹을 때 대처 방법은 1. 진짜 맛있겠네요? 라며 하던 일을 계속한다 2. 이게 정말 감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한다 3. 이건 건강에 해로워요? 라고 말하며 비누를 바로 뺏는다 4. 이건 산성 성분이 들어간 세숫 비누에요? 라고 설명한다 5. 제 거랑 바꿔 먹어요? 라며 대상자가 좋아하는 간식과 교환한다 6. 치매 대상자가 제공된 음식을 못 먹고 쳐다보고만 있을 때 대처 방법은 1. 식사할 때까지 옆에 계속 있어준다 2. 계속 거부하면 음식을 치운다고 한다 3. 식사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가르쳐 준다 4. 식사를 거르면 건강에 해롭다고 설명한다 5. 스스로 먹을 때까지 음식을 그대로 놔둔다 정답은 3. 식사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가르쳐 준다 67. 밤에 자다가 깨서 배를 움켜잡고 거실을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복통이 있는지 확인한다 2. 따뜻한 녹차를 제공한다 3.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 준다 4. 문을 열어 신선한 바람을 쏘이게 한다 5. 빨래를 개면서 에너지를 소모하게 한다 정답은 1. 복통이 있는지 확인한다 68. 치매 대상자가 잠옷을 벗으려 하며 초조하게 복도를 배회하고 있을 때 대처 방법은 1. 침실을 바꿔 준다 2.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3. 라디오를 크게 틀어준다 4. 복도 조명을 어둡게 한다 5. 잠옷이 젖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5. 잠옷이 젖었는지 확인한다 69.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던 치매 대상자가 앞에 앉아있는 노인에게 화내며 욕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 즉시 사과하게 한다 2. 단호한 어조로 욕을 멈추게 한다 3. 진정시킨 후 화가 난 이유를 물어본다 4.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5. 서로 대면하지 않도록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한다 정답은 5. 서로 대면하지 않도록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한다 70. 치매 대상자가 해질력이 되면 신발을 신고 집에 가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마당을 함께 거닐며 산책한다 2. 신발을 보이지 않는 곳에 치운다 3. 커튼을 걷어서 저녁이 되었음을 알게 한다 4. 조용한 거실에서 혼자 휴식을 취하게 한다 5. 억제대를 사용하여 돌아다니지 못하게 한다 정답은 1. 마당을 함께 거닐며 산책한다 71. 시설 침해 대상자가 해질력이 되면 밖으로 나가겠다며 문고리를 잡고 흔들 때 대처 방법은 1. 잠잠해질 때까지 지켜본다 2. 조용한 방에 혼자 있게 한다 3. 커튼을 쳐서 실내를 어둡게 한다 4. 아끼는 인형을 주며 안아주라고 한다 5. 밤에는 집에 있어야 한다고 알려준다 정답은 4. 아끼는 인형을 주며 안아주라고 한다 72.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권장할 수 있는 여가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선망 대상자에게 영화를 보게 한다 2. 편마비 대상자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다 3. 관절염 대상자에게 배드민턴을 치게 한다 4. 심근경색증 대상자에게 등산을 하게 한다 5. 치매 대상자에게 처음 가보는 길을 산책하게 한다 정답은 2. 편마비 대상자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다 73. 치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얼굴을 잡고 우리 딸 일하고 왔어? 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오른 것은 1. 엄마 잘 다녀왔어요 2. 제가 누군지 자세히 보세요 3. 어르신 제가 딸인 것 같아요 4. 저는 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 저는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예요 정답은 5. 저는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예요 74.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오른 것은 대상자 나를 도와주던 요양보호사는 그만두었어요? 그 사람이 참 잘했었는데 요양보호사 1. 서로 적응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2. 그런 식으로 말하시니 제가 많이 서운하네요 3. 제가 그 사람보다 경력이 많아 더 잘할 수 있어요 4.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다른 사람을 소개해드릴까요? 5. 그 사람이 일을 참 잘하셨나 봐요 저도 열심히 노력할게요 정답은 5. 그 사람이 일을 참 잘하셨나 봐요 저도 열심히 노력할게요 75.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나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대상자 오늘 아침은 먹기 싫어서 안 먹었어 요양보호사 어르신이 좋아하시는 청국장찌개였는데요 대상자 요양보호사 1. 배가 고프지 않으세요? 2. 청국장찌개에 실증나셨어요? 3. 제가 가져온 고구마를 드릴게요 4. 청국장찌개는 건강에 좋은 음식이에요 5. 식사를 안 하셨다니 마음이 안 좋네요 정답은 5. 식사를 안 하셨다니 마음이 안 좋네요 76.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때 지켜야 하는 기본 원칙으로 오른 것은? 1. 톤이 높거나 큰 소리로 이야기한다 2. 네, 아니요로 답할 수 있게 질문한다 3. 긍정형 질문보다 부정형 질문을 한다 4. 대화 시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게 한다 5. 과거 이야기는 피하여 현실을 지각할 수 있게 한다 정답은? 2. 네, 아니요로 답할 수 있게 질문한다 77. 대상자가 경련을 하며 쓰러졌을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일으켜서 침대로 옮긴다 2. 머리 밑에 부드러운 것을 대어준다 3. 머리를 뒤로 젖혀 기도를 확보해준다 4. 경련이 끝날 때까지 팔다리를 붙잡아준다 5. 혀를 깨물지 않게 입을 벌려 손수건을 물린다 정답은? 2. 머리 밑에 부드러운 것을 대어준다 78. 산책하던 대상자가 넘어져 손목 골절이 의심될 때 대처 방법은? 1. 온찜질을 해준다 2. 압박봉대로 꽉 조여준다 3. 반지와 시계를 제거해준다 4. 손을 심장 위치보다 낮게 내리게 한다 5. 손목이 움직이는지 돌려보게 한다 정답은? 3. 반지와 시계를 제거해준다 79. 대상자가 한꺼번에 많은 약물을 복용한 뒤 구토를 했을 때 대처 방법은? 1. 구토를 억제하는 약물을 제공한다 2. 남은 약을 가지고 대상자와 병원에 간다 3. 옷을 느슨하게 하고 따뜻한 물을 먹인다 4. 구토물을 즉시 치워 주위를 깨끗하게 한다 5. 엎드려 고개를 옆으로 돌린 자세로 눕힌다 정답은? 2. 남은 약을 가지고 대상자와 병원에 간다 80.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명치 아래 부위를 압박한다 2. 양쪽 팔을 45도 정도 굽혀 압박한다 3.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압박한다 4. 등 밑에 낮은 베개를 고인 후 압박한다 5. 최대 3cm 정도의 깊이로 가슴이 눌리게 압박한다 정답은? 3.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압박한다